자 여러분 방금 부동산 투자 10개명 중에서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은 여섯 번째 개명을 간단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여섯 번째는 사고 팔고를 너무 자주 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 부동산을 산다. 뭐 해야 돼요?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지 않겠어요? 판다. 뭘 해야 되겠어요? 양도세세를 내야지. 세금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빈번하게 사고 판다는 것은 또 정부의 요주인물로 또 적발도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벌고 싶다고 한다면은 부동산 사고 팔고를 너무 자주 하지 말라. 물론 돈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사고 팔고를 안 해봤으니까 그건 또 그 내용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일단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투자할 때 사고 팔고 너무 자주 하지 말라는 것을 여섯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곱 번째는 불확실한 정보를 믿고 투자하지 말라. 참 우리 부동산은 개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19년대에 들어와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 특히 원산면 일대가 세종서울고속도로로 해서 원삼아시시가 들어서면서 거기다 뿌랐어. 핵폭탄 같은 정보가 뭐가 나왔냐면은 SK하이닉스가 136만평이 거기에 개발된다. 우리나라 최대의 반도체 그런 클루스터를 형성을 한다. 뭐 이런 정보가 지금 있어서 그 주변 지역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실외로 2019년도 지금 현재 2월달에 이런 개발 정보 이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는요 리스크 없는 투자는 많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일곱 번째는 헛된 정보 쉽게 말해서 기입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그림을 좀 별도로 그려가지고 허위 정보 이런 개발 정보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는 그런 개발 미정이지만 또 재개발 뉴타운 철거를 한 가옥지 등 그런 개발 지역으로 확정될 거라는 소문을 믿고 투자를 했을 경우 큰 난폐를 보는 수가 있다는 것. 그걸 꼭 좀 알아주시고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신도시다 택지개발 정보다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려진다 도로가 뚫려지고 택지개발 주고 신도시가 늘어선다 이런 정보가요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확실한 정보를 믿고 투자를 하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또 10개 명에 있어서 돈 안 되는 부동산은 사지 마라 돈 되는 부동산을 사라 누구든지 왜 그걸 안 하고 싶겠습니까만은 철저하게 돈 되는 부동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돈 안 되는 부동산은 사지 말아야 될 것이며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선은 싸다고 덥성 물었다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큰 난폐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경기에는 묵혀두는 그런 투자보다는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싼 게 비지떡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투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바로 당신 투자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돈 벌자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돈 벌자고 하는 것은 돈 안 되는 부동산 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싼 게 비지떡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한 5억이 있는데 싼 거 비지떡 뭐야 농림지역 그것도 옛날로 말하면 절대 농지? 농림지역 개발이 안 되는 한 20만원짜리 10만원짜리 그걸 싸게 좀 사달라. 이건 아닌데 물론 그 지역에 혹시 개발되는 정보가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농림지역 땅을 사면요. 자기 자신 때는 혜택도 못 보고 자식 때는 물론이요. 그 손자나 제 몇 대 손들한테 물려줘야만이 재미를 볼 수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잘못 투자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돈이 안 되는 부동산은 투자하지 말라. 돈 되는 부동산에 투자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지금은 여성 상위시대라고 할까요? 아니 그보다도 이제는 부부는 일신통체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인 부부간의 이런 합의 협의 없는 그런 부동산 투자는 하지 말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이건 주식이건요. 투자를 하기 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또 부부간의 행복을 위해서 양쪽의 부부간의 양쪽의 의견을 합치해서 결정해서 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투자를 때도 부부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서 적당한 결론을 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남편말만 믿고 또는 부인말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저는 부동산 투자 10개 명 중에서 아홉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 번째는 절대로 좀 앞서가지 말라. 무슨 얘기냐? 초기에 떼어 들어가서 금융 부담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값이 내린다고 해서 서둘러 샀다가는 어떻게요? 또 침체육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침체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고 확대기 이런 것을 잘 이런 플로우 흐름 부동산 경기의 플로우 흐름을 잘 감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앞서가는 투자 남들보다도 너무 앞서가는 물론 이 영상을 들으신 분이 전문가라든지 부동산의 경력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가도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일반 평범한 분이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10개명 중에 1부에서는 5가지, 2부에서 또 5가지 해서 10개명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실 때 참조하셔서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부자주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면서 2019년도 황금돼지 때에 우리 황금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